첫 번째,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저의 첫 단백바범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컨셉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학생회와 운동 공부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처럼 되게 밝고 당당하고 장찬 에너지를 뽐내는 그런 컨셉으로 화보를 찍게 되었는데요. 첫 번째 장으로 촬영이 끝난 것 같은데 자연광이에요. 여기 완전 자연광이 있거든요. 잘 나왔겠죠, 자연광이? 눈이 보셨어요? 진짜 천근 마련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저는 스쿨룩처럼 입었어요. 이 긴 반바지. 처음 입어요. 아무 조명도 이길 수 없어요. 자연광을. 갑자기 안을 봐봐. 또 다른 것 같은데? 에잇. 두 번째 의상도 끝났습니다. 은채 엘르. 은채 엘르. 은채 엘르. 은채 엘르. 브러쉬 잘 어울리셨네요. 생각보다. 따 앞머리도 했답니다. 오늘 이 날을 위해 앞머리를 안 자르고 조금 길렸어요. 이 화보가 좀 약간 너무 귀여운 느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날을 위해 열심히 참고 좀 앞머리를 길렀답니다. 당장이라도 춤을 춰야 될 것 같죠? 조갑벤치의 이 치마입니다. 이 깔맞춤 트레이닝복이 은근 예쁜 것 같아요. 언니들 보고 있어. 언니들 축하해줬어요. 저의 첫 단독 화보를 어제 그래서 치면서 축하해! 체어! 라고 했답니다. 축하해! 여러분, 체어! 약간 옷이랑 잘 어울리게 엄청 밝고 침대에서 낀대요. 침대에서 낀대요. 침대에서 낀대요. 침대가 엄청 폭신폭신해요. 여섯 장 정도 입는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씩 갈아입으니까 재미있네요. 다 다른 느낌이라도. 마음에 들어요. 걱정이 됐는데 잘 나왔어요. 엔진이 형의 계좌로 도전하시기 도전하시기 도전하려는 도전하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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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롭게 도전하시기 도전하시기 윤준언니 같지 않아요? 아까? 윤준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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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이 신발이 아주 귀여워요. 도전하시기 동글동글해 닫아요. 머리가 미쳐요. 리칠만 했어. 약간 말 안 듣는 난간의 소녀. 빠르게 깨졌네요. 파이팅 같아, 파이팅. 저는 넥볼 보였어요, 넥볼이라고. 농구 비슷한 건데 그냥 골 넣는 포지션이었어요. 골 넣고 공격하는 포지션이었어요. 제일 썼네. 모자를 씁니다. 모자를 씁니다. 진짜요. 반응이 엄청 좋던데요, 이거? 잘 나왔어요? 수고하셨습니다. 하하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한 번 더 갈아입고 공격하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첫 단독 화보. 많이 끝났는데요. 우리 엘레 1월로 첫 단독 화보 찍었습니다. 옷도 되게 다양하게 입었고 컨셉도 제 약간 학생 시절 때를 되돌아보면서 또 즐겁게 찍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, 여러분. 참 단독하고. L.A. 1월로 많이 사랑해주세요.